1. 케이크의 배합에서 고율 배합이 저율 배합에 비하여 높거나 많은 항목은 1. 믹싱 중 공기 온입 정도 2. 비중 3. 화학 팽창의 양 4. 굽는 온도 정답은 1. 믹싱 중 공기 온입 정도 2. 과일 파이의 충전물을 만들 때 주스에 대한 전분의 사용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1에서 2% 2. 6에서 8% 3. 12에서 14% 4. 17에서 19% 정답은 2. 6에서 8% 3. 다음 보기의 조건에서 계산된 물온도는 1. 섭씨 3도 2. 섭씨 8도 3. 섭씨 12도 4. 섭씨 20도 정답은 1. 섭씨 3도 4. 일반 파운드 케이크와 비교할 때 마블 파운드 케이크에 들어가는 재료는 1. 코코아 2. 버터 3. 밀가루 4. 계란 정답은 1. 코코아 5. 다음 제품 중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1. 파운드 케이크 1. 파운드 케이크 2. 레이어 케이크 3. 스펀지 케이크 4. 과일 케이크 정답은 3. 스펀지 케이크 6. 케이크 반죽의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너무 알칼리 쪽에 있는 경우의 제품은 1. 부피가 작다 2. 향이 약하다 3. 껍질 색이 여리다 4. 기공이 거칠다 정답은 4. 기공이 거칠다 7. 비스킷을 제조할 때 유지보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 제품의 촉감이 단단해진다 2. 제품이 부드러워진다 3. 제품의 퍼짐이 작아진다 4. 제품의 색깔이 엷어진다 정답은 1. 제품의 촉감이 단단해진다 8. 쿠키의 퍼짐이 나빠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높은 오븐 온도 2. 과도한 믹싱 3. 입자가 고운 설탕 사용 4. 반죽이 알칼리성 정답은 4. 반죽이 알칼리성 9. 분할묵의 50g짜리 도넛을 섭씨 190도의 튀김기름에서 튀겨 좋은 제품이 되었다면 분할묵의 60g짜리 도넛 반죽은 몇 도에서 튀기는 것이 가장 좋은가? 1. 섭씨 160도 2. 섭씨 185도 3. 섭씨 195도 4. 섭씨 200도 이상 정답은 2. 섭씨 185도 10. 과일 케이크를 만들 때 과일이 가라앉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강도가 약한 밀가루의 사용 2. 믹싱이 지나치고 큰 공기방울이 반죽에 남는 경우 3. 진한 속색을 위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과다 사용 4. 시럽에 담근 과일의 시럽을 배수시켜 사용 정답은 4. 시럽에 담근 과일의 시럽을 배수시켜 사용 11. 무스케익 제조시 수분에 대한 젤라틴의 사용 비율로 알맞은 것은 1. 2% 2. 5% 3. 8% 4. 12% 정답은 1. 다은중 반죽의 희망 결과 온도가 가장 낮은 제품은 1. 슈 2. 카스테라 3. 퍼프 페이스트리 4. 소프트롤 케이크 정답은 3. 퍼프 페이스트리 13.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바닐라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바닐라 향은 조화된 향미를 가짐으로 식품의 기본향으로 널리 이용된다 2. 바닐라는 열대지방 원산지로 바닐라빈을 발효 건조시킨 것이다 3. 바닐라 에센스는 수용성 제품에 사용한다 4. 바닐라는 안정제의 역할을 한다 정답은 4. 바닐라는 안정제의 역할을 한다 14. 소프트롤 케이크를 구운 후 즉시 펜에서 꺼내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찐득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 수축 방지를 위해 3. 냄새 제거를 위해 4. 표면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답은 3. 냄새 제거를 위해 15. 케이크의 노화 지연 방법이 아닌 것은 1. 정확한 공정을 지킨다 2.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제품을 섭씨 4에서 10도에서 보관한다 4.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한다 정답은 3. 제품을 섭씨 4에서 10도에서 보관한다 16. 반죽을 스펀지법으로 만들었다 도우 반죽에서 이스트를 소맥불량의 0.5%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때 추가할 리스트의 양은 반죽 총량 160kg 소맥부는 반죽 총량의 60% 1. 0.48kg 2. 0.52kg 3. 0.60kg 4. 0.66kg 정답은 1. 0.48kg 17. 다음 제품 중 반죽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것은 1. 분란섭빵 2. 햄버거빵 3. 과자빵 4. 식빵 정답은 2. 햄버거빵 18. 식빵의 1차 발효실의 온도는 1. 섭씨 24도 2. 섭씨 27도 3. 섭씨 34도 4. 섭씨 37도 정답은 2. 섭씨 27도 19. 총 배합률 180%인 식빵을 제조하는데 밀가루 22kg을 사용하였더니 분할묵의 600g짜리 65개가 되었다 이 제품의 발효 손실은 얼마로 보는가? 1. 0.52% 2. 1.52% 3. 2.02% 4. 2.52% 정답은 2. 1.52% 20. 표준 스폰지의 1차 발효 시간은 1. 1에서 2시간 2. 3에서 4시간 3. 5에서 6시간 4. 7에서 8시간 정답은 2. 3에서 4시간 2. 3에서 4시간 3. 1시간